계속 거기서 보고 있었던 거야? 너는 어쩜 항상 그럴까? 나를 걱정하고 이해하려 애쓰고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도 너네.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. 여길 떠나려 했을 때도 네가 눈에 밟히더라. 다시는 널 못 보니까. 무너지던 마음까지 또 난 안아주고 싶어. 눈에 담긴 슬픔 대신 날 담아주고파. 돌아봐 주기를 부디. 하... 홍연아. 응? 우리 홍연이 운동 열심히 하나 보네? 웬 벌크업 이렇게. 하... 꿈일 거야. 지난번에도 홍연이 구구무구 싹 다 이 얼굴로 바뀌었잖아. 깼소. 뭐야 이게? 무슨 일입니까? 어떤 놈이 중전에게 몹쓸 짓을. 몹쓸 짓을. 너 니놈이 했잖아. 왜 얼굴에 번쩍번쩍하더니 니로 바뀌어? 예? 똑바로 말해. 어젯밤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. 얼마나 똑바로 말입니까? 도시 하나 빠트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. 어차피 희한한 취미로군요. 저는 그렇다면. 지륵같은 어둠을 밝히는 하얀 달이 뜬 어젯밤 중전과 나의 손길이 스치듯 만나면서 불꽃이... 말하지마. 말하면 죽여버릴까? 이제 시작이오 중전. 어허. 어허.